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. 제목은 네,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. 언롱이예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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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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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기도 했어요. 사람들은 잘 지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. 하지만 부모님들이 돌아가고 그 아이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. 그리고 모자가 늙어서 죽은 다음에 여우소아가 돌고 왔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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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게 있구요 이거는 인사하는 소리가 계속 이거는 제가 이거 별 제가 이건거 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요 이건 다 모았어요 근데 이건 하나도 못 모았어요 맨 마지막 거 하지만 이건 두개 모았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